네. 친절한 경제시 진행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박주연 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같은 박 씨인데요. 박주연 위원장 인터뷰를 하면서 좀 잠깐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마스크는 유리가 있으니까 벗으셔도 되고요. 오늘 한미정상회담 이야기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경제안보동맹 구축. 일단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이게 우리 평화방송에서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주로 언론에서 나온 게 우리가 얻은 게 뭐냐 관점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 저는 이런 게 좀 현상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배척의 경제. 결국 미국의 자국의 실현을 위한 중국 때리기죠. 배척의 경제 시스템에 한국이 굉장히 고민과 국민적 합의 없이 훅 들어갔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동봉아 질서라든가 한국의 경제 시스템 다음에 한국 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에 좀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박 의사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미국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배척의 경제. 배척 정책을 하는데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한국이 그 구도로 쑥 들어가 버렸다.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렇죠. 이게 이제 신냉정 기반의 배척의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이잖아요. 그럼 ipef가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문제고요. 다음에 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정상회담에 보면 협의체가 몇 개가 만들어진 그중에서 하나가 안보 쪽은 고위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고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양 국간의 국가 안보실의 경제 안보 대화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경제 안보 양쪽 비서관들이 공식적인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그러니까 한미 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미 간을 워킹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때 타임플러가 대표적인 사건인데 남북에 합의를 했는데 워킹그룹에서 이거 대북 제조 위반 아닌지 봐야겠다. 그런데 트럭 예를 들어 이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트럭 얘기를 하면서 결국 무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간의 한미 워킹그룹이 도대체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하고 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다 미국에.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국가 안보실상의 경제 안보 대화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인공지능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이쪽에 미국 중심에 대중 배척하는 경제블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주도하는 데를 이끌어갈 수 없는 구조를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삼성전자가 450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롯데 한화도 37조 원씩 투자를 하겠다 하고 이건 약간 뭐. 간단합니다. 짜구치는 것처럼 얘기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 거죠.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재벌들의 액션이고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의 지켜진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액션이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이거는 현 정부에 보내는 시그널인 것. 지금 뭐냐 하면 당신들이 ipef에 들어가는 경제블록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바이든을 위해서 중간선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정말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느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렇죠. 한국 이쪽 우리 지금 s계 다 하면서 국내에 투자하겠다. 결국 뭐냐. 앞으로 맨날 얘기하는 규제 개혁. 규제 완화.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보면 아마 정부에서 받아서 후속 조치가 들어갈 거로 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정부를 위해서 역할을 했으니 정부에서도. 그런데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소위 규제를 풀어주는 게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냐는 건 늘 의문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기업체 중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담당 비율은 중소기업이 98% 정도 됩니다. 98%는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 유발 효과는 미미하기 짝이었다. 그런데 왜 대기업을 계속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델론 밀어주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골고루 잘 사자. 그게 대표적인 낙수효과인데 낙수효과는 if에서부터 이미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다음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효과는 없다 이렇게 다 했어요. if 공식부에서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이러한 결국 이번에 ipef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반도체 설계 대기업. 다음에 한국의 삼성과 같은 sk 같은 반도체 생산 대기업. 다음에 일본의 보통 소부장이라고 하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대기업. 그러니까 한미래의 대기업들의 가장 큰 효과가 일어날 거고요. 다음에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이번에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하고 경제적인 공동체화가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는 생각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얻은 성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뭘 얻은 거죠? 기분 좋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안보를 얻었습니다. 안보요? 안보가 뭐 우리가 취약했습니까? 뇌피셜 안보라고 하죠. 뇌피셜. 뭐냐 하면 많은 전문가들 그런 얘기에요. 한미사와 방위조약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새로 만든 협의체를 만들거나 하지 않더라도 원래 우리 지금 핵 가지러서 못 가게 했잖아요. 미국 옛날에. 결국 우리 핵 우산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어떤 위관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식화시키고 협의체를 만들고 요구하다 보면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적인 협의체를 당연히 하자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 워킹그루처럼 여기에 산하권 들어가서 우리가 미국 주도의 대중의 경제 봉쇄에 돌격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돌격대요? 큰일이네요. ipef에 보면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좀 멀뚱멀뚱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일본 말고 싱가포르부터 여러 나라들이 또 불려왔는데 그 나라들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ipef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뒤에 f가 프레임워크 인도태평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그전에 그런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아무튼 rcp나 ctpp나 이거는 다자간 무역협정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cptpp를 깨고 나갔잖아요. 일본만 지금 일본이 대장대본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거든요. 트럼프가 나가서 뭐 했냐면 중국하고 관세정쟁이 붙었죠. 그런데 붙다 보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이 안 제껴지는 거죠.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때 21년도에 조 바이든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에서 처음으로 인도태평의 경제 프레임워크는 제안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들어갔을 때 두꺼실이 뭐고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냥 원칙적으로 다자간 협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쪽으로 이제 훅 들어가 버린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 뭐냐 하면 이건 조금 전에 프레임워크 는 무협정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냐 프레임워크 는 행정부 간에 협의해서 무슨 6가지에 관련된 국제 표준을 만든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국제 조약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 같은데 갖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개입도 할 수 없는 게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행정부 간에 협의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한국 국회에 비주를 얻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제 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행정부가 미국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는 정부를 마음대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수록 국제 표준을 만들도록 마음껏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닌가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계속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게 중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오버하는 거 나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는데 중국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 당국자들 지금 이번에 경제 한 번 비성안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sk9 출신인데 그전에도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반중국적인 메시지 이 굉장히 많이 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미국 당사에 경제 한 번 비성안됐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언제 ipef에 중국 배제한다는 말이 있냐 이거는 다자가 질서기 때문에 들어오면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 초대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표준을 만들면 여기 노동권이라든 환경 이런 거 다 있는데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때문에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 하면 이건 우리 배제하는 거 아니다. 지금 우리 외교장관도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 저는 믿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한 번 사드 때 한 번 크게 다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복을 당할 거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ipef 자체가 일단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좀 불투명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자간 무역을 협정을 하면 서로 그 안에 멤버들끼리 관세 인화도 하고 뭔가 거기 들어가는데 생기는 떡고문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프레임워크라고 국제표준 만든다고 하고 여기는 끼긴 끼워야 될 것 같고 한국도 끼고 일본 여기에 들어간 만에 반도체 공급도 받고 해야 되는데 효과가 뭐지 끼약끼약 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데 중국 사회에 봤을 때는 여기서 만드는 국제표준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도조에 따라서 국제표준 을 만들고 이것을 나중에 ft화시킨다거나 그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익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 이거 가입 여부만 갖고 보고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후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실효적인 행동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는 이런 거죠. 한국 미국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각 나라의 기업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하게 반도체 설계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따라온다. 또는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생산 능력을 뭐 한다. 이게 서로 동상임업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간다는 보장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지만 계속 실패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예의 주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뇌피셜 안보 말고 한미정상회담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얻은 것은 뭡니까 저는 별로 뭐 얻은 게 없다고 보여지죠. 손에 잡히는 게 없군요. 우려는 많고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한미를 지도하는 반도체의 대기업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건 좀 명확하죠.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니까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또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그런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또 인사치레를 하겠네요. 아까 손에 말씀드렸잖아요. sk라든가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샌드박스 등 규제와 관련된 풀어달라는 내용이 박근혜장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고행의 안정성 부분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쪽의 대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필요한 규제는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제 완화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얘기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소개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요 굉장히 환경 오염적인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하고요. 과연 화학이나 우리 삼성전자에서 100%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경 영역평가도 해야 되는 거 시설권이나 해야 될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해야 될 필요 조건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들을 다 지키고 하다면 결국 이게 비용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미국을 갔는데 지금 중국도 가고 있는데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폐수 아무데나 버리는데 한국에서 마음대로 못 버리는데 이런 불만이어서 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기업의 결국은 특징은 자본을 계속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들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돌아오는 이 부분들은 이거는 배책의 경제다. 배책의 경제. 배책의 경제고 이거는 결국 사람들을 죽일 뿐이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블럭화되는 게 나부터 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살아도 타인들은 어떻게 아프거나 상처할 거나 무관심 해지는데 무관심의 바이러스화가 확산되는데 이 블럭 경제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나부터 살겠다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도 또 의문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절한 경제 씨 감사합니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제재단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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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